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법사위원장 정청래의 패악질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지정에서도 정청래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솔직히 보기가 좀 그렇다 부끄럽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일각에서는 정청래가 법사위를 애자비 학원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아냥까지 쏟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법사위에서 보여준 행태는 진짜로 완전히 수준 이하였고 기가 막힌 지경이었죠. 진인들을 향해서 거의 폭력에 가까운 법사위 운영을 보여주었으며 특히나 진인들이 선서 거부한 것에 대해서 이를 두고 법사위원장이 온갖 비아냥을 쏟아내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합사회를 해가지고 다구리를 치는 모습에 법사위원장으로서 기본적인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증인들이 선서 거부한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사람들은 국회에 출석을 한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체병 사건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로서 본인들이 국회에서 하는 발언이 어떤 방향으로든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를 거부했고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법에 보장되어 있는 당연한 권리인데 이걸 법사위원장이 깔아 뭉개는 모습이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더 나아가서 내로남불의 극치라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는데 이미 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보은처장이었던 피우진이 선서 거부를 했었고 그때 당시 민주당에서는 피우진이 선서 거부한 것은 문제가 없다라면서 감쌌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다구리를 치는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스 진영의 패널들이 피우진의 케이스를 가져와가지고 민주당에게 반격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뉴스 같은 걸 안 찾아보나 피우진이 국정감사 나왔을 때 피우진이 했었던 행동을 영상으로 딱 따가지고 국회에서 그것만 보여주더라도 정청래라든가 법사위에서 하고 있는 행동들을 가루가 되도록 깔 수가 있는데 왜 반격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법사위에 출석을 한 증인들이 불리한 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는다라고 정청래가 말을 자르고 온갖 비아냥을 하고 사과하라라고 강요라고 이따위 행동을 했는데 민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검찰 조사에 출석을 해가지고 본인에게 불리한 답변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조국 같은 경우에도 걔는 심지어 법원에 출석을 해가지고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바로 뒤돌아 서가지고 증언 거부를 수백 번이나 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그때는 입 닫고 있었던 민주당이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가지고 증인들을 향해서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건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이거는 망신주기를 넘어가지고 괴롭힘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국회에서 했었던 이들의 행동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적폐청산이랍시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공개적으로 조리돌림하다가 자존심이 강한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사건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이번에 국회에 출석을 한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군조직에서 굉장히 고위직에 올랐던 이들이고 또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이 굉장히 센데 저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조리돌림하다가 혹시라도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청래가 망신을 주었는데 또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박지원이 늙은이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낄낄거리면서 비아냥거리고 앉아있던데 그렇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들끼리 확정적으로 죄인을 만든 다음에 조리돌림을 하다가 그렇게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만들어놓고 그 짓거리를 권력만 잡으면 또 반복을 한다는 점에서 참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놓고 지네들은 조금이라도 피의사실이 유포가 된다라던가 자기들한테 피해되는 소식이 나오면 자신들의 권리를 찾으면서 검찰 조직을 때려잡으려고 난리를 치죠 아주 그냥 아무튼 잡설이 길었는데 이번에 정청례 행동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이거는 좀 잘못됐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청례 행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했고 경고성 메시지를 냈으며 우원식은 정청례를 향해서 태도가 리더십이다 거기까지 우선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정청례에게 태도를 좀 똑바로 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사위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원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전현직 공무원들을 잔뜩 불러가지고 호통을 치는 모습이 우리 지지층에게는 시원할지 몰라도 다른 국민은 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 원구성이 당장 이번 주에 진행이 될 것인데 그 이후에 회의를 여는 것이 여론 환기에도 좋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한 법사위 관계자도 의원들이 쇼츠 뽑아내기에 열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진상규명을 하는 것보다 지지층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쇼를 하는 데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러한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로 팩트인 것이 이지라를 해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영상 막 편집해가지고 지네들이 무슨 대단한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그냥 부흥회를 열었던데 저런 짓거리를 도대체 언제까지 봐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법사위원들의 태도라든가 질문 수준도 처참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지킬 줄 모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김용민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장에 띄운 자료 화면에 윤 대통령이 내복 차림으로 반려견을 안고 있는 사진을 올렸으며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의 내선 전화번호 뒷자리가 7070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번호가 7070이 뭐냐 10001000이냐라는 이러한 질문을 했는데 솔직히 수준 이하의 저질 질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정청래의 법사위 운영하는 꼴을 보니까 과거에 그가 운영을 했었던 애자비 학원이 생각이 난다는 비판이 나왔었고 전영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를 향해서 과거 정청래는 학원을 운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하도 애들을 잡아서 애자비 학원이라는 말이 나왔었고 이번에 정청래의 모습을 보니까 법사위를 학원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애자비 학원장 버릇이 고스란히 나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인 10분 퇴장 등등 보기만 해도 한심한 작퇴를 보였다면서 정말로 저질이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청래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 자식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권력을 가지고 국회의원이니까 저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흔들어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은 권력이라는 게 저렇게 좋구나 우리 아빠처럼 정치 권력을 잡고 한자리 해먹으면 아무한테나 저렇게 막 해도 되는구나 막 잡아 돌려도 되는구나 뭐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걸 배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다 정청래 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배운 건가 아들도 좀 이슈가 있죠.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고 지난 총선 때 아들 관련 질문 나왔을 때 정청래가 거의 유일하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던데 궁금하신 분들은 정청래 아들 사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도 장난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이재명이랑 코드가 맞네. 이재명 아들도 장난 아니잖아.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집단에 법사위원장 완장 차고 한번 휘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무리수였다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잇딴한 짓거리로 반복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짓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민주당 내에서도 정청래는 신임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